나 욕한다! 나 여기서 죽으면 욕할거야! 나 입에다 걸레몰거야 나 걸레몰.. 죽여버리.. 어 됐다!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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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네.. 되네.. 누가 안된다 그랬어.. 어떤새끼.. 감사합니다.. 충전 내가 언제 안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된다고 했잖아요.. 번복했잖아요.. 언어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난 된다고 했는데 님들이.. 닥치고 있겠습니다.. EMP를 좀 많이 만들자.. 피좀 드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네요.. 제 피가 이렇게 없는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EMP탄으로 죽이겠습니다.. 어디보자.. 저거.. 저 달리기 연습하는거 있지? 저거 저기 다 나와.. 여기.. 어.. 잠깐만.. 이거.. 몇마리 더 있는것 같다.. 저쪽에 안가면 되잖아.. 그렇지.. 어.. 으핵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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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오지마.. 오지마! 오.. 오지.. 뭐..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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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편안함은 오래갈거야.. 여긴가요? 몇번이에요? 몇번 출구에요? 또 이거 삐삐거리는 소리에 또 와라 또 처 기어 와라 또 들어와 또 와라 또 또 와 아주 아 구글 번역으로 한글 패치 필요하냐구요? 어.. 있나요? 근데 오늘 이거 어차피 깨버릴건데? 그냥 영어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대충이나마 제가 대충이나마 영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대충 의미나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말투나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말하고 나서 여러분들 채팅창에다 쓰는 글이나 요런걸 통해서 어.. 내용을 유추해서 제가 방송에 멘트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니까 니네가 번역해주세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바디랭귀지 바디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폭탄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거 파이프 폭탄? 심각해 다들 왜이렇게 도대체 스테이영 그 다음에 모이면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뭐하는 노무 틀려 왜 난 이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난 너의 집중력이 필요해 나도 죽었다고 힘내 집중해 리카르도 만약에 아폴로에 대해서 뭔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해 리카르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쾌같은거 봐야 너무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거 60포밖에 안왔어요? 아 게임 개길어 샹 아니 왜 이렇게 길어요 게임이 어차피 길찾기 게임이고 도망다니는 게임인데 뭔 놈의 게임을 이따위로 길게 만들었어 사람 심장 마비 오게 만들라 그랬나? 여기 저번에 온거 같은데 와 조금 있으면은 스타시티즌으로 저런데 갈 수 있겠지 아 개좋겠다 빨리 오큘러스 오큘러스 사가지고 오큘러스 눈가리에다 끼고 아 오큘러스 하면 방송을 못하는구나 아 유튜브로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즐겨찾기라고 있어요 그 즐겨찾기 많이 해놓으시면은 제 방송 켰을 때 방송 뿅 하고 딱 뜨니까 생방송 보실 때 아주 편안합니다 즐겨찾기 많이 해놓으시고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즐겨찾기 누르는 동시에 그 왼쪽에 있는 약간 따봉표시 비슷한 거 있고 우측 상단에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따봉표시 있을 때 그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프리카 순위도 올라가고 방송 시스템도 더 개선이 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한 번 터치한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은 리본 표시 같은 거 있어요 입에다가 뭐 집어넣니 저거 그니까 즐겨찾기 안 하면은 입 이렇게 만들 테니까 빨리 즐겨찾기 해주세요 두 번 누르면 없어지니까 두 번 누르지 말고 뭐야 입에다 뭐 박아놨어 뭐야 뭐야 야한 거 아니야 이득 잡지 껴안는데 자 컴퓨터 좀 연결 좀 이거 그냥 아예 그거네 동네가 난리가 났네 아마 지금 안드로이드들은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대장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자 파이프탄 계속 만들려고 해서 파이프탄 만들겠구요 스턴 빨리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뜯을 수 있나? 굿 아 콘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 콘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극혐으로 많아서 입 텁텁해지고 막 찔겨지고 이러면은 열받지 않니 나는 열 개받던데 이거 뭐야 이거 비밀번호야 샤벨 급비밀번호 급비밀번호 워우워우 내가 원하는건 8382 1702 8382 우와 이씨 해커에요? 헐 헐 내 방에 중국 해커있음 지금 아 쇼군2요 아 해야되는데 제가 몸이 세개라면 하겠는데 지금 게임들이 신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우선 손을 못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작 안나오고 조금 쉬는 타이밍이나 고른때 올때 그 밀려있는 것들 제가 그거 플레이 다시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엔드라고 안써져있는거는 다 조만간 전부 다 할겁니다 신작 또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PC로 나올걸 이블위딩이 14일날 나오거든요 PC로 내일 모레 나오죠 화요일날 오마이 포킹 안돼 안돼 이거 분명히 액션씬 나온다 야 A 계속 콩누르는거 나온다 와 한팔로 매달려서 저거 쳐다보는거 와 한팔로 매달려서 저걸 쳐다보고 있어 큐브니 분명히 A 눌러서 올라간다 100% 음 아 울펜은 울펜은 울펜슈타인은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 관이라고 엔드라고 써놨어요 엇챠 어 이블위딩 나오면은 화요일날 바로 방송합니다 근데 화요일날 저녁에 나올지 뭐야 수요일날 나올지 화요일날 낮에 나올지 모르겠어서 우선 이블위딩 나오면은 바로 할거에요 바로 하는데 시간이 언젠지에 따라서 화요일날 할지 수요일날 할지 로 나눠집니다 어 제 방송은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 방송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화질이라던지 프레임이라던지 다른 방송보다 훨씬 좋아보일거에요 게임같은거 제 신작같은거 많이 어 공략하니까 제 방송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신작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래픽 최고로 한번 보고싶다 그러시면 제 방송 오셔서 보면 되고 아 아 이새끼 일어난다 이새끼 백퍼센트거든요 이새끼 백프로 일어납니다 이거 이거 일어난다 찔러봐 이거 진짜 사나이 각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이네 아이씨 스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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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턴만 하나 날렸잖아 야 쓰레기니 다 자고 있어 애들 와우 다 죽었다 이거 뭐야 안드로이드가 목이 뜯겼네 잠시만 안드로이드 목을 잘라서 다 죽였네 사람이 안건데 이거 왜그래 왜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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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정하지마 괜찮아 잠꼬대를 해 아직 살아있는 애가 있다 오마이 포킹 갓 얘는 왜이래요 상태가 영 개상탠데 이거 이거 쏘면은 터지는 각 아님 이거 리벌버로 여기서 쏘면 와 멋있다 와 님들 그래픽 좀 봐요 그래픽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우리 와 자 타는거 타 들어가는거 그래픽 디진다 불그래픽이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어렸을때 워크래프트 2의 불그래픽을 본 이후로 처음이야 이런 불그래픽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는거야 특히나 저 하체 쪽 저 가랑이 있는 쪽 사이에 불이 계속 집중적으로 붙는게 너무 인상깊네요 좋은데 쇼군2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요즘에 신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작들 좀 꺼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또 일어나지 이거 야 야 이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니 뭐 이렇게 다 뒤엉켜있어 게이야 터러프 터러프 좋아요 저거 돌려놨기때문에 다른 데 갈 때 아유 뭐 안드로이드들 다 죽어있네 상태가 영 상태들이 다 왜이래 터러프 터러 오프 이블비딘 무슨 버전으로 할거냐구요 너네는 즐길수없는 스펙타클한 버전으로 근데 제가 어 외계인이나 외계인 외계인만 무서워하지 외계인말고 괴물이라든지 저 뭐야 귀신같은건 안무서워해서 약간 이블비딘 할 때는 여러분이 볼 때 뭐지? 뭐하는거지? 이러실수도 있어요 이거 워낙 겁이 없어서 뒷짐지고 있니? 이 새끼야 건방지네 파워레벨 투하이? 파인드웨이 트루 더 일렉트로닉도어 우회해서 돌아갈수있는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음.. 어 뭐지? 저쪽에 있는거 같다 바로 이곳이야 너지 얘.. 얘네가 아직 켜져있기 땀 시롱 문이 안열리는거야 쟤네를 끄는거야 이렇게 바이오 컨테인먼트 해석 레벨 오메가 아팔로 뭐하니? 아아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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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자 열린다 이제 자 열린다 자 아 씨박 에이씨 잠깐만요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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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4 오 놔 04 teacher 아 Impossible 진 bell 자 파이프탄을 더 만들죠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팁을 주셨거든요 그러셔서 파이프탄을 믿고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안되잖아요 안되면은 니 나중에 태어날 새끼까지 욕먹을줄 알아 아이템이 없어 동네에 아 좋아요 요런거 좋거든요 더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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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굿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기해주지 마세요 알았어 미안해 미안혁 궁금해서 한번 그렇게 물어볼수도 있지 그거하고서 다 스포를 할라그래 아 귓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귓말로 얘기해도 어차피 방송화면은 채팅창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 피해자는 너희야 나는 채팅창을 지금부터 안보면 돼 언제부터 눈을 닫게 아니 눈을 닫는게 아니라 입을 귀 뭘 닫아야되지 이거 어떻게 열어 아 요거 이게 마지막으로 있었구나 크래드 크라치 아 이거죠 자, 밧데리 갈아 끼고 뭐야 아, 이 샤발 코앞에서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나쁜놈 됐어? 어, 같은 놈인데 잠깐만, 얘도 사람이 아닌가본데 안드로이드인가본데, 쟤? 쟤 저랑 같이 여기 넘어온 애거든요 갑자기 개쎄지, 쟤 뭐지? 썸물이 왜이렇게 쎄지? 사람 있다 주무신다 저기야 사무엘 혹시 봤네, 사무엘 뒤지셨네 뒤지신 분이네 아, 아무 같은 건 없고 쇼룸... 뭐야 뭐야? 이 앞에 애들 왜이렇게 많아? 오우... 징그러... 징그러... 파인드웨이 싱크 쇼룸? 어떻게 가야될까? 저길 가는 방법이 뭘까? 저길 가는 방법이 뭘까? 문으로 나가는 건 아닐 거고 저길 가는 방법이 뭘까? 저길 가는 방법이 뭘까? 어허 열렸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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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미치... 좀 미친 거 같아... 불질러샷 불어와도 뒤지게 불질러 버리는거지 왜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어요 저만 놔두고 메디킷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지금부터는 맞는게 많기 때문에 아 만들다 많았어 자 완성 메디킷이 메디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 두개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응 내 뒤에? 왜? 내 뒤에 뭐 내 뒤에 왜 내 뒤에 왜 반짝거리는거? 아 이거 요 밑에 있는 추첨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요 유튜브에서 개보고 쳐서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못 가나? 여기 못 가나? 못 가네 오 샷권 열 발이나 있어 조졌다 헤드셋 오 메디킷 왜이렇게 많아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있네 이제 뭔가 이상하다 야 보스 나오니? 야 왜이래 이거 왜이렇게 갑자기 이득을 주지 나한테? 불안하게? 개 핵득인 부분인데 지금 잠깐만 저장 아 이건 문 열고 들어올거 같거든요 지금 제가 강제로 열어야 되는 부분인거 같거든요 문을 안쩍 다시 지금 왼락 음... 맥심에다 뭘 써놨다는 건가? 음... 뭐지? 동네 밖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자, EMP 마인 들고 다니다가 EMP 마인 던지고서 머리를 부시겠습니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진짜 나오시네 진짜 나오시네 어쩐지 어쩐지 많이 나오시더라 비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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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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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이새끼 산 분이네? 어우워워워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편안... 하게 보내셨네 아... 편했구요 제가 초반에 그... 밑에다가 불을 깔아놨던 고설계가 지금 먹혀 들어갔거든요 네 자 EMP 마인 완벽하게 꽉 찼고 소비한 거 하나도 없고 개 좋네요 에너지 쪼금 달았네요 이거지 아 저장할까? 저장 자... 뒤에까지 뛰어가서 이 저장이 저장이 이게... 따... 다른 건 게임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저장 자체가 약간... 씨... 벌창렬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뛰어서 뒤에 갔다 다시 앞에 왔다 뛰어갔다 뒤에 갔다 넣었다 뺐다 계속 왔다갔다 해야 돼요 게임 자체가 원래 그래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말씀을 하시는 거여 엉? 팔로우 무예리? 무예리 어디갔네 무예라 무예리 어디갔네 무예리 여기갔네 무예리가 곤 시그손 싱크 오더 리치 아폴로 앤 에스크드 캔설더 락다운 로케이트 대여 헬프 힘 뭘 그를 도와라 뭐 그러는데 안드로이드 오버린... 오버린이션? 우선 내려가보자 처음 이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이게 가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갑니다 샤뮤엘인지 샤뮤엘인지 샤망코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꼴리앤리로 발음하면 돼요 어차피 미국 말이야 우리나라만 아래지 뭐야 úa꽃 shreds las it go let it go can tolerance you pain myself должна bottom 아 미친 미친 전기 전기가 안들어오네 다 내려가는거 오우 그래 이거 내가 만든 이유가 있다 생각했어 내가 백화 쓸모가 언젠가는 이 맵을 쓰겠거니 했더니 이때 쓰네 와 어는거 봐봐 이거 오는거 봐봐요 아우 저거 아저거 아우 저거 아저거 서버실인가 뭐지 왜 점프 다운로냐 어허 끊기네 성견지명 오졌다 저 왼쪽에 저 바람나오니까 쇠대기 어는거 봐봐 저 봐봐 풀렸지 어는거 풀렸지 다시 얼지 저거 봐봐 보여요? 그 대각선 우측 아래에 있는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쳐다봐야지 뭐 좋아요 이걸 이제 아직도 파워가 안들어왔어? 사무엘 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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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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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